아 아 아 뭐지 쌍검 버릴까 왜 이렇게 어렵냐 예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추가 턴이 지금 시작된 거야 그런 건가 지가 지껏 버리기도 되네 아 아 아 아 야 방금 그게 렉 걸린 게 아니었네 야 그게 그냥 추가 턴이었어 그지 렉 걸린 게 아니었네 아 이해했어 아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아냐 봐봐 잘 봐 이렇게 하면 얘가 남잖아 자 쳐 야 이러면은 얘가 느려지고 나한테 1 얻지? 그럼 여기서 나는 얘를 써 그지? 그 다음에 얘로 아 좋겠다 아 이거 취소 취소 아 취소 취소 개새끼야 취소 어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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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는거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약간 능지 이슈로 싼거면 안하겠습니다 능지 이슈 뭐야 아 아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또 8장 썼다고 또 다음 턴 또 준 거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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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 속에서 빨리해라고 했어? 아아 젓나 웃기네 아니 아 이제 게임 해보자 음 질렸다 이제 흐슬 메인게임 들어가야 돼 배가리 깨지면서 배워야겠어 이제 알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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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노예야 응? 이름도 못 받고 그냥 노예야? 뭐야 뭐야 캐릭터 다 잠겼네? 이게 뭘까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싸워나갈 경기장을 고를 수 있는 건가보다 위로 가봐야겠다 밑으로 가면 뭐야 10원을 주는 거야? 밑에가 물음표가 많긴 하네 아래쪽으로 가볼까? 하나의 중급무기를 얻습니다 하나의 무작위 카드를 얻습니다 획득한 어 여섯 개의 금을 얻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롱소드라는 게 기본 내 장비도 있는 거구나 무기 하나 얻는 거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 끼는 거야 이렇게? 어어 오 보호 rpg요소가 있어? 카드를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세요 아휴 초반 튜터가 좀 있긴 하네 이야 이럴수가 그리고 상대방 공격을 다 보면서 하는거라 예 괜찮네요 그리고 저 제가 이거 무기를 바꿔서 그런가 공격력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전 이거 그냥 무거운 상대로 족쇄링크는 뭐야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내가 데미지가 더 높았을텐데 뭐지? 아 이게 차감된 차감된 숫자만큼 그게 올라가는거야 미친놈이 도둑질을 하네 미친놈이 도둑질을 하네 와우 와우 아 이게 보상을 내가 골라야 되나 보네요 금을 얻든지 이건 뭐야 추가의 상은 뭐지 지금 일단 장비가 중요하지 않겠냐 아 아 추가 의상 추가 의상이 아니라 아니 아 진짜 어지럽네 음 뭐가 좋을까요 의상 중요해 아 나 너무 지금 고인물 룩이라서 나쁘지 않지 않아 장비로 하자 어 장비도 다 가지고 추가 카드 한장이래 이걸 못참지 않아 잠깐만 뭐야 다 가져가는 거야 찌르기 타자 오오 호호호호- 쉣 요 오우! 아니 저거만 이게 되네 와... 1 무게당 한 장의 무거운 카드를 봤는데요 아... 이게 내가 장비가 무거울수록 무거운 카드가 생기나보다 신기하네 성공적인 반격이 있을 때 불...원소 당신의 넥에서 제거하다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어? 저... 족쇠 없애고 싶습니다 아...씨발 족쇠 없애주지 족쇠는 안 없애주고 다른건 없애주면 뭔 소용이야 장난쳐? 카드를 복사합니다 흠... 찌르기 복사할까요? 근데 이거 에너지 2짜리 공격이라 두 장은 어차피 한 번에 쓸 수가 없어 어... 별로인거 같애 베이스 역습 0짜리 역습 차단 성공시 자동으로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복사하자 갈까요? 아...여기에 보상이 뭔지도 나온다 우와... 개쩌네 엘리트 가보자고 쩌네 크네 쩌네 크네 발로 까고 달려와서 절 때리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막기 두개에 무게 하나 찌르기 하나 여기 가보죠 이렇게 잘했나? 잘한건가? 잘한건가? 자 무게 두개에 바로 앞을 내리찍는거니까 어... 전투기술이 어딨어요? 이거요? 신체 강화요? 이거? 이거 쓰는게 아니야 여기에 그냥 계속 있는거야 음... 패시브같은 느낌이라 음... 패시브같은 느낌이라 지금... 제가 봤을때는 막기 두개를 하고 또... 찌르기가 어차피 안되잖아 그러면은 어... 얘를 넣고 막기 두개하면 얘를 맞을... 맞겠네? 음... 막기 한번에 뒤로 한번 빼야되나? 막기 한번 하고 그럼 18에 19면은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투가드끼리 부딪쳐서 튕겨내지면 막기 소모 안되고 HP로 바로 타격온다 했던거 같은데 그치? 뒤로 빼고 맞기 하나 쓰고 넘겨보자 으이씨 이게 맞아! lü fleETH 넘넘 3 넘넘 2 넘넘 아 이거 고민되네 붙어서 때리자 뭐지 이거? 이거 맞으면 이거 맞으면 뒤지는건 아니겠지? 아 잠깐만 잠깐만 이미 맞기를 써서 삼코다 튀기는 글렀는데요? 잠깐만 아 미친놈이네 이거 해보자 안돼 어 뭐야 뭐지? 뭐지? 어?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이거 두 대는 좀 아플거 같은데 맞지? 그렇다고 이번판 찌르기를 안쓰고 맞기 두개에 공격 하나 해버려? 이거 하나에 그냥 맞기 두개 해버려? 오히려 니가 손핸데 이런 어쩔래 필살기네 나 좀 잘할지도? 처음에 필살기 쓰네 음 음 확인 냉큼 냉큼 뒤로 꺼져 뭐야 뒤로 가는게 왜 두턴이야 어 이러면 안돼요 와 얘 움직이는거 두개 들어가 아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첫 턴에 굳이 잠깐만 내가 첫 턴에? 근데 전투 기술이 전투 카드보다 높은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써도 얘가 성공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된담 그게 비프 아니냐는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고 공격을 넣자?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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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표시가 좀 애매하긴 해 내가 공격하는 건지 얘가 공격하는 건지 표시를 안 나눠 놓은게 하자긴 해 얘는 근데 공격하는 마크가 없긴 해요 아 그러니까 높은 피해를 주거나 특별한 효과를 가진다는데 아까는 공격을 한게 아니라 그냥 뭔가 버프가 생긴거 아니야? 그치? 그런거 같은데 버프나 공격 둘중에 하나가 나가는 데 아까는 버프였나봐 그냥 찔러보자 뭐 이래 이 병신 뭐..뭐야 저거 신기하네 시작 방어 아 이 카드가 너무 잡대기 많아지면 안좋긴 한데 방어에 성공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써집니다 아.. 이 카드 5 데미지 증가 카운터 무브 성공시 1 장교의 직검 카운터 무브 성공시 1 똑같이 4...4...4.... 네 뚝배기가 없으니까 뚝배기 뺏을까? 그치 뚝배기 뺐자 재밌는데 아 진짜 번역이 좋네 아쉽긴 합니다 아 재밌긴 하네요 아 이게 뭔 말이지 쉽게 부상당함 쓰다 내가 내가 쉽게 당함을 너에게 쓰다 너에게 너에게 쉽게 부상당함이라는 효과를 쓰다 저기 그런거겠지 잠깐만 이거 캐릭터 체력도 회복 안시켜주는거였어? 설마 잠깐만 그러네 HP 그대로 유지네요 와 이 미친 아 족쇄 제거해달라고 음 음 아하 족쇄 제거가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 저희 그냥 이거 없앨까요? 그냥 피해 유발 하나 없앨까요? 일반 딜 하나 지우자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머리 방망이 삽입 유형 행동 중간거리 전진 적에게 2층에 느린 상태를 부여하고 자신의 1층에 느린 상태를 부여하며 그것을 드로우더미에 놓습니다 딜은 몇인데요 딜 없습니까 선생님 와 님 등에 매고 있는거 개쩍이네요 아 중첩 확인 확인 중첩 근데 저 시작할때 20 방어를 갖고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든 님이 저한테 지금 아 방패가 아 와 방패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와 개레전드네 어쨌든 님이 지금 저한테 오신다는거죠? 저 그러면 팹니다 오시면 경고했어요 뭐지? 잘가라 와 뭔가 되게 재미 뭔가 좋은데 내가 번역때문에 이용을 못하겠어 아 진짜 존나 좋은거 같은데 아 내가 이걸 이용을 못하겠어 와 어둠의 검 하나 얻어 전투가 시작할때마다 적에게 약점 1을 부여합니다 검 약점에 성공적으로 적중할때 다음 라운드에서 3블록을 넣습니다 씨발 뭐냐 음 5 어 뭐야 아 씨발 금지 표시길래 아 씨발 금지길래 못 가져오는 줄 알고 눌러본건데 무작위 마법을 쓰시겠다 자 간단합니다 이거는 붙어서 붙어도 거리가 살짝 애매하죠 그죠 안될것같죠 이거 거리 거리가 이게 지금 아 이거나 한번 해볼까 얘가 봐봐 이렇게 하면은 예약하면 더 세진다는 것 같은데요 예약하다가 될 때마다 이 카드는 오해 피해를 증가시킨대 그러니까 얘를 써서 얘로 해놓으면은 계속 세지는거야 그지? 그런 뜻 아니겠니? 안되구요 족쇄링크는 뭐야 쉽게 가자 일단 너 죽은거 같은데 너 죽은거 같은데 괜찮아 좋아 아 이제 슬슬 카드 그만 그만 와 생명의 갑옷 와 문화 방패 막기능력 7 막기능력 3 무게 3 무게 1 공격 4 공격 1 라운드 1라운드 20블록 1라운드 차단 성능이 저게 뭘까 23블록 야 이거 맞아? 무거운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 맞아? 오바지 아 보스가 있네요? 보스가 있네요? 호호 위로 가자 아 밑에 엘리트긴 한데 위에 대장장의도 있고 너의 무기 장비 강화 너의 무기 장비 위로 가자 연병하는 놈 나왔네 내가 아까 착각했잖아 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착각했어 첫 라운드에 그거인건줄 알고 헷갈렸어 아니 이게 지금 쓰는게 아니에요 어 쓰는게 아니라 자동 패시브야 이거 아 존나 웃기네 와 엘리트 슈퍼 헬멧 갑옷? 호드대검 와 이동 칠때마다 임의힘 아 근데 이거 두손 무기 도끼 척수 도끼 뭐 이런게 있네 아 근데 뭘 받아야될지 모르겠다 에 뭘 받아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지금 이 투구가 카운터 무브를 성공하면 자 소비 금품 장비 파편 분해 아 분해를 하는거네요 아 아 치바지가 올린다는건가 칼을 올리는게 나을라나?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거야 시발 번역아 아 일반만 아 직지성 3레벨 됐구요 3레벨 됐구요 야 뭐야 방패 다 업그레이드 할걸 우와 어 잠깐만 3라운드에 30블록이면 1000라운드에 안준단 소린가? 오호 잠시만 싸워보면 알겠지 어 아니네 아 안알려준다 와 이제 진짜 수싸움인가 봐 안알려줘 와 아 잘하고 있는 건가? 뭔가 이지하게 끝나긴 했는데요 불안하다 내가 뭔가 확실히 알고 깨고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존나 어거지로 씨발 끝나고 있는 느낌이라 아 상당히 좀 기분이 묘하네 아 이건 이제 공격 카드를 올리는 기능이구나 어 이거 치바지 하면 하나밖에 소모 안하네요? 치바지 가보자고 너? 너? 거대한 거대한 씨다 너무 한 거 아닌가 이거 20 아니 근데 이 방어가 3라운드까지 유지되는 방어인 거겠지? 맞겠지? 저 시계 한번 갑니다 엔데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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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뭐야 이건 아 꿀밤 씨게 때리네 이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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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ㅈ 됐다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이거 어쩌면 좋지?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구석에서 좋네 바락한다 바락해 가보자 가보자 어? 야 이거 이길수도? 이걸 이길지도? 큰거 오는데 죽어 깨 새끼야 죽어 깨 새끼야 아 아 아 시발롱 와 어 안녕 와 불필했다 자 광폭 운명 반전 중력 쓰다 무거운 상태가 카드준비로 변한대 오 반전 중력 잠시만요 반전 중력으로 가고 완전 싼 무겁게 가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그러면 약간 대공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 건방은 뭔가 가기가 싫으네 아 역하네 여기 어우 위로 가자 존나 역하다 얘네 네? 네? 님 방패 좋아보이네요 님 그 방패 모임 왜 님 키도 큼 존나 어이없게 와 이거 사용하면 1 에너지를 얻나봐 그치 와 이거 개레전드 됐다 야 우와 우와 아니 미쳤네 근데 나 왜 공격카드가 하나도 없음 나 하지만 방어에 성공하면 내가 패는 공격이 있어 아 이거 에너지 4였으면 썼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씨발록이 이게 뭐야 뭐하는 새끼야 저거 이렇게 해야되나 넌 뒤졌다 이거 27피해다 각오해 각오해 아플거야 아니 연병을 하고 앉았네 이거 와우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니 내가 왜 아프냐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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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돼지녀석이네 이거 아니 도마 아..하잉 아 안죽을 것 같은데.. 아아.. 오? 와아.. 돼지녀석 메타로 가야지.. 어.. 돼지녀석 메타로 가야죠.. 더이상 카드는 좀 그만 얻고.. 와아..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허.. 방패가 무게가 3인데.. 잠시만.. 근데 얘는 지금.. 그거 안주는거 아니야? 블록 안주죠? 블록을 안주네.. 음.. 조금 애매한데.. 차라리 검을 받는게 낫겠는데.. 그치.. 검.. 이거.. 불꽃이.. 존내받았어.. 사운드.. 음.. 그치.. 어.. 아.. 감사합니다.